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심드럼 황현석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힘들고 지치실 텐데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저희가 SB19 이카코를 커버해봤습니다 지금도 고생 중이신 전세계 의료진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져서 우리 모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저희가 간절히 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한번 힘내자고 파이팅 한번 할까요?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! 땡큐 러블러브 오카이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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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